브라질 타이거 부에타이 이해마산을 내린거 진짜 공격형 레슬링도 사실 많이 훈련을 했거든요 팀과 팀의 승리장 상대를 넘었을 때 그런 레슬링도 많이 훈련을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좀 섞어서 상대인 브루노 미란나를 괴롭힐 수 있을지 고맙습니다 아 너무나 기대있는 대결입니다 드디어 크레이지광이 돌아왔는데요 자 크레이지광 이광이 선수와 브라질의 브루노 미란나의 대결 제 세번째 면치 라이트급 슈퍼파이트 경계 시작됐습니다 이광이가 제일 빨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랜트 랜트 피하는 이광이 왼손재링을 계속 내밀고 있는 이광선성 파이킹 수비됐습니다 미드킥으로 데마값을 해주고 있습니다 랜트 랜트 파이킹 랜트 라이트 앞배로 변화하는 연속인데요 랜트 랜트 로키 주시면 됩니다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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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공격력이네요 양선수가요 라이트 랜트 공격력이 그루노 미란나 브루노 미란나 당연히 랩트 라이트 강력한 그룹놈이란다 라이트 파이팅 버퍼 공격인데요 랩트 라이트 피하는 이광희 뒤뜰는 점수가 맞았어요 랩트 라이트 허용하는 이광희 랩트 다시 활용하는데요 엘보까지 랩트 잽 신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랩트 잽 랩트 잽 엘보까지 랩트를 활용하는 이광희 랩트 수비 그라운드 쪽으로 브루놈이란다 선수 엘보까지 슬프로 스페이 랩트 테이블 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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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허리 쪽을 감아주면서 수비를 하고 있는 이광희 선입니다. 화려한 타격전 이후에 약간 이제 그라운드 쪽으로 소감 상태가 이어주고 있습니다. 어! 어필 찢어졌어요! 자, 일단 렉트라이트라고요. 어, 이광희 선수인데요. 내부 시작! 어, 렉트라이트 자, 프론트킥 자, 진기수하는 이광희 선습니다. 다시 Metisаг visit 태클 시도하는 브루놈 이란다 오, 헉킥이 제똬들어갔어요. 자, 리키치고 빠진 이광희 당시에 또 브루놈 이란다가 가을하겠습니다. 어, 역시 리치가 좀 길어요. 아피를 계속 평가하기는 이광희 자, 많이 자, 엘로 공격 바로 돌아갔고요 이 분홍 밀어넣다가 스위를 써주기 때문에 아, 예, 예, 예 이 방어를 써주기 때문에 아, 공격 도발하고 있는 이완 선수입니다 자, 바랍트킥 스위를 공격 패턴이 스위를 오, 랩트 라이트 빠질 때가 있고 바로 받아칠 때가 있거든요 아, 이 레스트로 맞으라고 엘로, 왼쪽 다시 허용하는 오, 랩트 라이트 들어와야 하는 거죠 랩트 라이트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깊게, 깊게 아, 스윙 좋은데요, 정말 2개 3개만 들어와야 됩니다 스윙 한 번 할 거 예상하고 작은 거 하나 던져놓고 그 다음 걸로 쳐주면 더 좋습니다 40초 남았습니다, 1라운드 모두 3라운드인데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아 여기서 엘보 공격을 받으면서 왼쪽 그 옆구리 쪽인데요. 자 떨어졌고 닉킥이 엄청난 닉킥이 들어갔습니다. 아 또 이광희 선수가 펀치를 지금 보시면 그렸다가 그 엘보를 칠하는 순간에 몸이 틀어진 순간에 들어갔거든요. 저런 농도면 좀 큰 구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타이밍이 너무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껴쪽도 아마 걱정이 되는데 한번 호흡을 진행을 시키는 의료진입니다. 펀치는 킥이든 엘보든 한쪽 공격을 했을 때 몸이 한쪽으로 틀어진 순간에 라디가 사실 굉장히 시합하거든요. 괜찮아요. 들 것을 거부를 했고요. 아 좋습니다. 본인이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패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4분 29초 만에 복부 닉킥에 의한 케녀로. 블루코너. 브라질. 다이가 브이타이. 붕도 미란더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아 이광희 선수가 너무 잘합니다. 이 킥을 또 옆구리 쪽에 각용시키면서 1라운드 TKO로. 이러면 데뷔전 이후에 붕도 미란더의 극보가 신참치가 않습니다. 엄청납니다. 아 그리고 이광희 선수가 근데 복귀전 모디였는데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사실 멋졌습니다. 아하. 아아아아아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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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